Q. 마사지 Q. 마사지 Q. 마사지 둘 셋 자,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, 오른쪽 네, 왼쪽을 맞히시죠 왼쪽 네, 됐습니다 자,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, 자, 어 어, 새로운 포토타임이니까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보시겠어요 네, 둘, 아, 우리 팀 아니구나 자, 그래요 버리시는 소리죠? 네,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지혜입니다 네 네, 안녕하세요 차현우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 차현우입니다 네, 자, 오늘 세 분의 이 조합 네, 두 분은 2년 연속 함께하고 있고 다현 양은 오늘 첫 MC인데 천열군협은 거기에 어떤 것 같아요? 이 조합 우선 되게 신선한 조합이라고 생각하고 네 어, 이 방송을 보시는 동안 저희 MC들로 인해서 시청자분들이나 뭐, 현장에 계신 분들이 눈이 굉장히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, 자, 타현이 형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, 어, 가요대 축제에서 처음 MC를 맡게 됐는데 굉장히 설레고 또 한편으로 기쁜 마음이고요 예쁘게 봐주세요, 잘 부탁드립니다 네, 자 네 어, 같이 리허설을 했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네 저만 떨면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저희 매니저 형님께 청심환을 부탁드렸습니다 아, 청심환을 먹을 정도로 네, 두 분의 리허설을 보면서 네, 다짐을 했군요 네, 자, 다현 특수의 MC MC대표로 선열군이 네, 전세계 팬분들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좀 부탁의 말씀 해주시죠 네, 어, 오늘 저녁 8시 30분 이제 KBS에서 2018 가전 축제가 시작을 하는데 우선 굉장히 또 다양한 가수분들 이 되게 다양한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본방으로 저희의 멋있는 그리고 예쁜 모습 참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, 고맙습니다 자, 저 마이클 줘주시고 마지막 화이팅 한번 하고 촬영하고 네, 이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청년 분 화이팅 한번 하고 네, 하나, 둘, 셋 네, 네 네, 자, 오른쪽도 봐주시고 오른쪽입니다 네 자, 마지막으로 왼쪽 한번 봐주시죠 네,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 네, 세 분의 MC들의 맥완력 네, 저도 본방사수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, 함께해서 진심 감사드리고요 이쪽으로 조심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.